그럼 가는데요 시동이에요 뭐있죠 여기? 겨우니 케어폰 아니구 아주라주님이 잡혔어요 지금 이거 온거죠 온거 조오빵님 여기있죠 여기여기여기 무적이에요 무적 무적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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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위삼님있고 여기 이쪽 진영 잡았고요 마쿠네 조종자라는 치용을 받고 있는 조오빵님이죠 일단 전술적인 면에서는 이브리얼 자체 굉장히 좀 변화막직한 전술 에 들고 나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별과상은 전술적인 어떤 면이 제대로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여지껏 사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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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아직 무적 여기서 이제 무적이 지금 풀리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교우님 교우님 세말뚝파티 교우님파티가 일단은 손목에 섰어요 버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쓱 다시 빠졌다가 오나요 오나 유라주님 지금 공격 자 보라됐어요 유라주님 금팡님 노리고요 금팡님 유라주님 노려요 괜찮이예요 그러나 지금 척사님파티가 먼저 왔나요 자 이거 어쌤 파티 무적으로 한번 에어위 아 상하대 천왕 지금 척사님 태운이요 이 파티 왜 홍마냄이 놀이고요 자 먼저 지금 공격이예요 아 지금 따라오고 따라오는데 따라오고 나머지 지금 자 레이팡님 무적 무적 이제 일단 풀렸죠 풀렸죠 신활도 풀렸어요 지금 무적 풀렸고 에이 여기여기여기 에이 지금은 자 요기요기 아 일단은 지금 꼬마져있기때매 이게 사실 약간은 불리한건데 시나엘이 왜냐면 요기 척살림파티가 먼저 집중사격당할 가능성이 큰데 생존기도 일단 버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 이쪽에 아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붙었죠 지금은 자 무기님 있구요 자 여기 저기 파울 생존기를 일단 다 쓰긴 쓰구요 자 무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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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단 시인님 볼까요 여기 오셈이에요 자 러시어님 누리고 아아 지금 자 조스님 볼까요 태호님 누리고 역시 4대 천왕이자 태호님 자 인스리언님 파티는 오셈님 누리고 아 리삼님 볼까요 태호님 아 아 점사에요 거의 연합점사식 인데요 출동사민족 파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 인스요 아 인스요 일만원님 보죠 다게 안잡히고 강모원님도 없네 아 인스요 님도 없구요 양쪽이 지금 애 아 인스요 졸쏘이 에여기 에이 이쪽에 졸쏘이 아 이건 자꾸 잊자 델타 파투스가 잡 아 저 저 보라 될뻔 했죠? 어 무기님 있구요 아 저 저 앉아 앉아 야망효예님 여기요? 일단 에이 야망효예님 누웠고 아 여기 응 에 동생 아니 구경님 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여기요 일단 뒤에 빠졌구요 무기님 파티도 어 라트님 누웠고 사와마님 누웠고 에이 일단 뒤쪽 빠졌고 그렇다면 우측에는 아 이거는 지금 에 에에에 여기가 좀 아 여기요 우측 공랑님 있고 으으으으으 쌈꾸뇽님 있죠? 막 헌드러줘 잡아 두면 좋은건데 에이 이게 에에 못잡아도 에이 가는데 가는데 가죠? 아아 자 가죠 다 가죠 여기 우측에 있던 지금 신화할 파티들이 아 이거만 잡히기 장벽님 아 막 턴님 아 이불삼아 막 턴님까지 지금 누운 상황이구요 자 파월이에요 아직 버티고 있어요 자 일마르님 보죠 에이 이쪽에 어쌈이구요 조고빵님 노리는데 탱이예요 조고빵님 에이 델타파투스가 장벽님 아 이 후밑 쪽에 지금 신화여 저 많이 있구요 이게 전진인데 이제 에이 전진하자 삭살림 파티가 전진하고 아이씨 저기 다 누운 상황이야 에이 전진 전진 에이 여기여기여기여기 아 바르사다 아 전진이에요 지금 에이 밀고 들어가는데 에이 무기님 노리구요 여기서 빠지면 어차피 지금 아 이쪽에 누운 캐릭터를 수습이 안되는 상황에서 빠지면은 이 버티기는 어려운데 에 쫄스님 준님 노리고 아 이슈요 자 민트다님 노리고 이삼님 아 안잡혀 자 무기님 아 이 퍼프가 없어요 쫄스님 자 이거는 뭐 에이 이슈요님 남았죠 민트다님 노리고 아 이게 퍼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 지금 이삼님 있고 쇼팡님 노리고 이슈요님 아 이쪽에서 지금 자 자 자 여기저기 신달프님 노리죠 이슈요님 에이 여기 아 여기 공산당신 감사하구요 일말해 놓고 아 이쪽이 밀렸죠 에 이브레드 밀린 모양 신화여드 밀린 모양 이게 사실 아까 말했죠 여기가 차탈 장소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음 음 에에에에 자 환경설정 여기서 뭐 지금 음 이펙트 품질이 낮음으로 다 돼 있어요 여기가 그죠 이것 말하는 거죠 음 다 해놨어요 예전에 낮게 해도 뭐 워낙 힐을 그냥 집중적으로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음 이게 무조석 힐기둥이 커 보이는 거죠 아 여기서 또 눕나요 아 여기서 또 눕나요 이렇게 혼자 하는 건 작은데 힐기둥이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막 크다 보니까 예 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이 기습이에요 이거 기습 왔어요 지금 아 아까 말한 거 자탈교전이에요 동자태 아 씨 여지껏 여지껏 안 통했는데 아 자 이승 밀사님 아 아 이거는 지금 이게 과연 어떻게 통할지 자 루기님 에이 썸풍 자 존스님 있구요 어 어 어셈인데 다들 어셈이에요 지금 자 인쓸이삼 범님 노리고요 아 큰일나 입 아 파컬이에요 파컬 파컬 자 루기님 존스 인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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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쓰요 님 잡히네요 로팡인 노리고요 아 여기서 지금 쓰읍 아 남은 파트들이 있는데 그죠 남은 파트들이 있는데 쓰읍 이거 뭐 일단 기습교조는 쓰읍 쓰읍 신화임이 좀 막아낸 모양인데 에 에헤헤 근데 이 파컬을 꼭 아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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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컬을 해야되는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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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와서 한번 쓰읍 기습으로 득을 보고 그 이후에 수순 어떻게 좀 진행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미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데 그죠? 아 그게 어려운가요 지금 다시 오는데 다시 와요 다시 아 흑펀나오지 아 자 괜찮은 거 이거 아 다시 오죠 다시 아 여기요 여기 이쪽에서도 왔고요 지금 빅건님 아 그러나 이게 지금 무기님이 하고요 지금 빅건 야망효연님 야망효연님 냥팡님 노리고요 자 계속적인 기습 동작탈 조정인데요 지금 이게 아 결과상 지금 뭐 크게 지금 여기 여기 축사 조빡님 노리고요 탱이예요 조그빵님 지금 공상각시인입니다 공작님 음 이건 어쌤이예요 어 이렇게 와서 자 교우님 뭘까요? 어 후안수힘님 노리고요 자 무기님 부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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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게 잡혔죠 예 잡혔죠 지금 자 어쌤이고요 멀티플레오 지금 날고 창쿠로님 난리죠 지금 도둑 도둑 존슨 축사 유라주님 공상각시인 공상각시인 어으씨가 안잡히고 예 이쪽에 유라주님 파티 축산태원님 뒤쪽 포진되어 있구요 아 이거는 예 새로님 누웠고 축산 예 무기님 파티는 아직 있는데 아 다른 파티들 예 조그빵님 누웠구요 아 무기님 예 어벤님 있고 사만흥조라는 칭을 받고 있는 어벤님 예 여기 덜님 지금 혼자죠 혼자죠 아 이거네 예 밀린 모양인데 또 예 아 밀린 모양 흠 아 법이 또 치나요 흠 흠 진짜 뭐름정도 교전봤는데 한번도 이기는걸 못봤다고 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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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한번도 전면전은 이기는 모양은 안나왔어요 방금 흠 흠 흠 흠 흠 에이 표정같은데 아 붙었어요 지금 자 자 탕님 있구 아 다시 왔어 다시 왔어요 함께 그 자 이 체클포 여기요 좀 많이 포진되있구 잎 잎 무기 아잉 충립 노리고요 쫀쌤 아 버프 아 이거 뭐 진짜 집중적으로 누리니까 이게 버프 털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아 이쪽 이쪽 진달풀린 보인다 뒤쪽 뒤쪽은 이미 없구요 좌측 마찬가지고 눈상태고 예 여기 자 후밑 없어요 없어 밀린 모양이네 또 밀린 모양인데 이거 이브렬 무채 좋을 수가 없나요 진짜 이브렬 입장에서는 이브렬 이브렬 오나요? 어? 이거 지금 오는거 같은데요? 에 여기여 여기 척사님 먼저 가죠 가죠 여기여기여기여기 좀 가고 있어 에 공격있고 내가 이거는 진영을 지금 이쪽 에 여기 맞아요 지금 진영 이쪽 잡았죠 에 이쪽 빠지는데 빠지는데 아 여기 지금 어떡해 어떡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에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라는건데 지금 에 오라라 오라 자자자자자 킹팡님 쪽 혼잔데 자 척사님 하구요 지금 아 에 다시 어떡해 어떡해 아이씨 굉장히 좀 에 저돌쪽으로 시라엘이 먼저 달려드는데요 자 킹팡 에이 무적이에요 무적 무적 일단 언담도 없고 아이씨 지금 뭐 이거 아직은 무적이요 자 에이 존스님 무적 풀렸구요 자 아이씨 지금 무적 자 산발적인 조전 지금 되고 있어요 무적 풀린 파티들 아이씨 야망효님 이쪽이씨 자 우측에 빠졌구요 여기 무진님 일살임님 초콩 님도 지금 에 여기 초콩님도 초콩님도 자 파티미 추가 pati musек으로 한번 어떻게 에이 여기 검양이 노리고 있어요 중초콩님도 에이 지금 붙었어요 완전히 붙었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누웠죠 에이 교우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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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교우님 파티 태웠냐 멀티플레로 코리오님한테 지금 날리고 있구요 지금 코리오님은 코리오 님은 어떻게 공격 안하고 안하고 무기 님이잖아 왕사님 신앙은통님 아나시오님 에코리오님 다시 에이 여기여기 어쌤 인수요님 헤비에로우 피클 님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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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레사님 에이 여기여 페레사님도 피클 아 이게 파틴 쪽이고 아떼님 아 이거 나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에이 지금 뒤쪽 뒤쪽 캐님 핀포형님 아초님 자 여기 담뽕님 뒤로 돌아가나요 뒤로 돌아가나요 어디로 갔죠 담뽕님 자 위자분이에요 루팬형님도 자 위자파티에 소속된 분이고요 예 이쪽이쪽이쪽 아 뭐 푸야님 역시 위자파티 이끄는 분인데 예 저 저 누웠어요 지금 이쪽이쪽 자 교전 이쪽에서 에이 중앙까지 치열한 레인스리어님 파티 중앙 쪽에 있죠 예 준님 놀이고요 코리오님 예 이쪽이쪽이쪽 쫀스님 볼까요 쫀스님 아 안잡히고 리삼 예 여기 있어요 아 이쪽이쪽 교전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어벤님 보이고요 심한허군흑응조라는 좀 팁으로 받고 있어요 치고 두개 받은 분이에요 어벤님 도시고 이것 tới Gosling 제 Park 이제 대anie 애정 칭호를 받고 있어요. 두 개 받고 있죠. 공통 칭호하고 개인 칭호. 파티 및 사운드. 이쪽 이쪽. 네. 여기 지금 이렇게. 공상 당신. 인스타입니다. 어 여기 지금 버티고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아까보다는 낫죠. 네.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빅건 님 놀이고요. 태오 님. 네. 헬스 님. 그리고. 베르사. 베르사 님이 역시 어시장 하는 분으로 아는데. 파티 및 탄작 경고. 예. 이쪽.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요쪽이야. 여기. 신달 군용이네. 자. 윌스 님. 자. 지적 볼까요. 지적. 예. 레이팡 님. 예. 행운 안하는 치보를 받고 있는 레이팡 님. 예. 깊숙이 뛰어들었어요. 여기. 연희암. 예. 소환소에 인민놀이고. 여기 저 캐닉까지. 아. 여기가 지금. 예. 쭉. 밀려. 아. 밀렸죠. 자. 일단 뭐 좀. 신화에 밀어먹으라고. 지탈존. 대국민 님이 크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가지고 외치는 거죠. 어. 이건. 예. 그렇죠. 외치기 참. 아. 그러나 누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 대국민 님이 저기 가고요. 요거. 또 교전인가요? 아. 이게. 부활이 안 되는데. 자. 에이. 이건 지금 왜 다시 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다시. 자. 이거는 지금. 뉴팡 형님. 지금. 지금 먼저 끔텔이. 컴퓨터 사양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잡텔. 통텔.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뉴팡 형님 컴퓨터는 지금. 굉장히 슈퍼 컴퓨터라고 봐야 돼요. 자. 랩이 없는 상황에서. 뉴팡 형님. 어떤 쯤. 뉴팡. 검색해보고요. 예. 어떤 지금. 예. 블랙 폴이죠. 이거. 자. 베미 스킬이에요. 블랙 폴 나왔죠. 눕는 분이. 그러나 없나요? 음. 자. 없고요. 그래서 뉴팡 형님 다시. 왜 램팡 형님. 치고 있어요. 치고 있죠. 치고 있고요. 자. 누우긴 좀 보고요. 예. 여기. 아. 델타 파투스인데. 이 계장. 쇼스님 안 잡혀. 인스요님. 예. 여기. 킹팡 님 놀이고요. 어. 이쪽에. 리삼. 예. 어시어시어시가. 아. 지금. 자. 뒤쪽 좌측에 두 파티. 대북민이요. 이거 뭐. 꼭. 지금. 외쳐요. 외쳐요. 이렇게. 이게. 예. 이게 또 파콜이에요. 예. 벤사님 일단 누우자. 아. 쓰읍. 자. 동자텔. 파콜 전면전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이 형태가. 그러나. 이 결과상. 아. 예. 총살. 무기는 놀는데. 아. 이거 어플이야. 예. 다시 일어났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깃털 써서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발동살까지 걸렸고. 지금. 예. 여기요. 자. 위자인비 싸일. 싸일 걸리면. 위자클래스는. 할게 없어요. 지팡이 그냥 달려가서. 칠. 칠 수도 없고 이거는. 자. 아. 여기. 델타 바투스가 또. 자. 누웠고요. 저도. 요기요기. 복숭이. 자. 또 밀렸고. 예. 예. 감사하구요. 예. 다시 해. 다시. 아. 이거. 이 시간. 자. 강모현님 볼까요. 예. 힐. 강모현님. 힐. 강모현님. 예. 힐. 힐. 강모현님. 예. 힐. 강모현님. 강모현님이 많이. 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타겟 되니까. 어. 응. 그 심정 이해되죠. 지금. 토네이도샵. 그러지. 난리. 자. 도둑현님 볼까요. 예. 이. 굿밥님도 있고. 뒤쪽에 막상. 예. 이쪽 파티인데요. 에. 다시. 아. 이건 진짜. 에. 파콜교절인데요. 그러나 다른 파티도 있길래. 이건 따로. 파티별로 지금. 판단해서 파콜하는 것 같아요. 에. 동파콜이 아니고 지금. 에. 존스님 있고. 에. 승부님도 있고. 에. 승부님도 있고. 자. 에. 륙판에 누웠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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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예술님. 옥님. 어어. 자. 이쪽이 뭔가. 에. 교님 파티 있고요. 에. 다시 파콜했나. 에. 다시 파코. 자. 에헴. 에헴. 감상. 인원이 좀. 음. 쩝. 아. 에헴. 쪘기 때문에 안될거같아 구경님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렇게 이쪽이 저한테 젖을 받아서 망해한다고 아니 광지님이 또 이상한 또 말을 왜 자꾸 그 하시고 그래요 응? 에이 누가 그러면 또 진짠줄 알고 또 응 저한테 또 저주가 필요한데 이렇게 또 접근해오는 분 계시면 어떡할라고 응? 어느 쪽에 대해서 저주좀 해주세요 이렇게 에이 슈퍼드래곤님 어서오시고 자 일단은 뭐 또 뭐 밀린다기보다 이건 뭐 지금 동자텔 파콜 전면전이에요 동파콜이 아니라 각 파티별로 파콜 재량권을 갖고 지금 그냥 스읍 알아서 저 파콜하고 지금 그 모양이에요 에이 왔어요 지금 에이 타겟 잡히는데 자 무적이죠 무적이에요 자 아 이쪽 다시 한번인데 에이 저쪽에서 한번 볼까요 에이 일마래님 있구요 에이 라트님 막토님 있어요 조옥팡님 에이 자 호박님 유라주님 유라주님 에이 많이 노리는데 신하늘 쪽에서 응 이건 좀 멀티풀 에로날리구요 델타 델타크샤 야망 라이벌리 아 이게 왜이러 아 아 소환사의 소환수의 힘님 굉장히 노리는데 전진 전진해볼까요 뒷쪽에 정혜님 아 여기 신달푸님 포항놈팩님 에이 바로 찔렀어요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뒤쪽에서 아 이게 지금 신달푸님 찌르고 좋아요 담뽕님 눈 돌이고 있어요 여기 여기 뒤쪽에 흑밤님 이 파티인데 켄스님 여기 우컨님 일마레님 여기있죠 아 여기 지금 루기님 노리고 있고 뒤쪽에서 일마레님 지금 노리는거에요 점사 쭈윤님 이쪽 루기님 졸스님 우측에 빠졌는데 에이 이쪽에 공산방씨님 에이 봉자님 일마레님 볼까요 일마레님 여기 에이 연이아님 놀이구요 작범님 파티가 일단 전진했구요 이쪽 에이 크롱님 놀이구요 어 여기 여기 어 우측에 지금 어베님 있죠 어 이 파티는 있고 뒤쪽 뒤쪽 에이오님 아직 있어요 뒤쪽 에포즈옹님 있고 라이벌님 초콩님 있고 아 이쪽에 어 전진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자 이 불혈이 좀 전진하는 모양인데 이 모양 자체는 지금 전진하는데 명순이 있는 상태고 에이 바람선 살다님도 없고 샤삐살림도 없고 아 이렇게 볼까요 에이 여기 필포즈샷 에이 무기님 안 잡히고 리사님 안 잡히죠 자 척살림도 있고 에이 유라준님도 있고 운영님 있고 아 이쪽 아 아 뒤쪽은 지금 없어요 아 뒤쪽 없고 에이 이건 좀 자 밀린 모양인데 신하들이 밀린 모양 이부들이 지금 밀린 모양 신하들이 밀린 모양 또 나옵니다 아 아 아 아